아 왜 웃어? 그냥 웃지도 못해? 아니 아빠! 엄마한테 왜 엄마 웃을 수도 있지! 아 왜? 아우 아우! 꼬쿠님 나 안녕하세요! 꼬쿠님 나 안녕하시오! 자 오늘 뭘 할 거냐면 제가 올라갈 때 제가 어제 또 술을 많이 먹고 왔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저한테 이제 엄마 있을 때 막 나를 혼내줘! 엄마의 반응이 어떨지 알았어 어떻게 혼낼 거야 야 이 자식아 빨빨리 땡기지 왜 이렇게 늦게 댕기 그럼 이제 제가 아빠한테 대들 거예요 아 뭐 나도 엄마 성인인데 이렇게 아빠가 이제 확 하는 거야 엄마 하다가 진짜 화나서 내 대들아 진짜 화나서 때리면 안 돼? 너 뭐 이래 확 때려야지 그럼 나도 요즘 복싱 배우는 거 아니지? 시시시시시시 어? 지금 저 이거 쳤어요 진짜 진짜 아이고 아직까지는 안 돼 이 자식아 저 복싱 했습니다 복싱 여기 주먹 봐 인마 너 간반이면 날아야 돼 알았어 아빠 연기 잘해야 돼 엄마 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엄마 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자고 어디 갔어? 뭐야 이제 올 거야 앞집 갔어 앞집 갔어? 어 이걸 엄마랑 짜놓은 겁니다 아빠가 저랑 싸울 때 엄마가 아빠를 무지막지하게 말릴 거예요 아빠 미안 아빠 몰카에요 며칠 있다가 어 어 긴장할 건데 자기 좀 많이 도와줘야 돼 어 왜냐면은 고추도 갈아와야 되고 뭐 마늘도 갈아야 되고 아주 활기 천지여 내가 운전을 못해서 어 가로 오면 되죠 어? 가로 오면 되죠 며칠 있다가 해 놓을 건데 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 어 슬슬 준비하면 되죠 슬슬하게 하시면 알았다고 뭐 슬슬해 빨리 빨리 해야지 뭐 빨리 빨리 해 슬슬하면 되죠 짜증나 한국사람이 빨리빨리라 한다고 또 빨리빨리빨리 하려고 그럼 자기는 중국사람이요? 아니 난 한국사람인데 뭐 빨리빨리여 자기가 성질이 다 고파가 낫다 성질이 고파가 지고 씨 한 그릇 주먹는 한 숟가락이 후퉁 내리면서 아 밥 먹는 거하고 그거하고 똑같애 똑같지 틀리지 성격 성격하고 똑같지 뭘 그래요 아이고 틀려 아이고 큐 너 너 갈게 너 벌써 갈라고? 하얀인데 늦었네 어이 씨 뭐 벌써 가 뭐 늦어 느끼나 가야지 뭐야 왜 너 일로 와 봐 여기 왔는데 하 너 뭐 좀 일찍 일찍 댕기고 그러면 안 되나? 내가? 그래 애가 뭐 어제 일찍 일찍 왔는데 열한 시 넘어서 왔는데 일찍 오긴 뭐 일찍 와 열한 시 넘어서 왔으면 왜 이렇게 일찍 온 것이 아니 자기가 참아 괴롭돼 놈이 일찍 일찍 전 댕기고 와 지금 술 먹고 그렇게 늦게 댕기 응 자수지 좀 하지 마 애가 결혼했는데 뭐 하지 마 아니 결혼을 했으니까 아니 내가 뭐 나이가 뭐 한두 살도 아니고 내가 뭐 했지 내가 늦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한 두 살이 아니라도 내가 지금 나이가 이제 내일이면 마흔이야 마흔이라도 그래도 이게 저 그렇지 그 결혼한 게 이제 울면 안 됐잖아 가만히 좀 있어 철저히 하는데 가려고 그랬는데 꼭 기분 나쁘게 쓰게 참아 오우 씨 아 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나이가 뭐 결혼하든 뭐 그래 나이가 있는데 아니 이게 이게 결혼하든 나이가 있어도 아니 아빠도 뭐 결혼하고 늦게 다닌 거 했잖아 아니 그거 똑같애? 고만 좀 하라고 아 고만 좀 하라고 좀 애가 가는데 진짜 아 고만 하라고 아 고만 하라고 아니 네가 왜 이래 자꾸 때려 나는 아 고만 하라고 그렇습니까 고만 하라고 고만 하라고 때리지 고만 하라고 아 이게 애한테 얘기하는데 뭘 이게 저기 그렇게 뚝껑이 때리고 그래 야 왜 아 이게 아빠가 얘기하면 이만 딱딱 들어야 될 게 아 뭐 가만 하라고 아 왜 자꾸 그래 아이 대기해 주니까 형 아 고만 하라고 아우 왜 자꾸 그래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만 이게 어떻게 어 어 고만 하라고 고만 아구 왜 자꾸 그래 아 왜 웃어 그냥 웃지도 못해 애한테 너무 아니 애한테 얘기하는 걸 왜 이렇게 나를 그냥 건드려 왜 이렇게 아니 아빠 엄마한테 그냥 엄마 웃을 수도 있지 아 왜 아우 아우 이게 뭐 하는겨 왜 아 이거 짖었구나 아우 씨 아 그렇게 자기가 참으라고 왜 자꾸 저기래 아우 씨 너도 그래 이만 왜 좀 이게 지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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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말리려면 이만 그래 특기하여 아 고만해 아 고만해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는 쎄가지고 아우 이게 오 씨기만 이게 아 그러니까 고만 하라고 고만 좀 때려 좀 아 아빠 어 알았어 미안해 아 나 이제 술 안 먹고 다닐게 그래 아우 고만해 아우 씨 아 고만 나갔어 아 고만해 이게 제기해가지고 야 하얀 나한테 우선 이렇게 확 쟤는 호텔 아니야 이게 몰카인데 인마 이게 나를 이렇게 하면 뭡쳐있냐 이거 자기 몰카인데 누구 이게 몰카요 이거 자기 몰카요 아빠 몰카 야 너 엄마 반응 보고 있잖아 그래 반응 지금 보고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짰어? 그럼 내가 한 거 둘 짰지 이거 옷 다 찢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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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참 야 씨 야 왜 너 씨 이거 날 이거 입으라고 그랬어 이거 이거 비싼 건데 이게 이거 비싸? 그래 사진도 안 알고 내가 사 입었는데 케이틀 커네 케이틀 커네 이게 내가 당황이 큰 거야 아니 당신 본만 몰라? 자 빠져 자빠져 자빠져 어차피 지금 자빠져 있어 반응 아 자 아 아 나 그러면 갈게 아니 아빠 시원하겠네 여기네 야 이거 니 마저 죽일 놈이여 왜 나 여기 복싱 했다 그랬지 어이 나도 복싱 했다 그랬지 나 복싱 안 죽도 까지 까지 안 돼 이거 한 발 맨날 하는게 자기가 참아 퍽 소리가 난다 야 이십 어 야 씨 이십 아니 어 아빠 옷이 뭐 이쁜데요? 야 열받았어 이마 재미있네요 재미있어요? 네 엄마 네 성공 짜잔 성공 너 이마 아껴놔고 나하고 이게 저 뭐 하기로 했는데 이 새끼는 니 니 믿는 놈이 안 돼 아니 오기 전에 다 짜놨지 저걸 몰랐어? 몰랐지 그래놓고 나한테는 이 새끼가 저기 날 보고 쓰러야지 그렇게 하지 않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자 이제 하해하자 됐어 인간은 안해 하해하지 아이 아빠 아이 아빠 아빠가 참어 아빠가 참어 야 씨 그래놓고 다 씨 아빠가 참으라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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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참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그렇다고 다 자기 놈이시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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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저 올라갈게요 잘가 어 아우 재미있다 아빠 주민이 이씨 뒷발이 열받는데 빨리 가 하하하하 알있어 저 술apper 말먹고 나갈게요 미 diminished 알있어 갈게요 잘가 아빠 안녕 하하하 여행 다 цев이 screamed 하하하 하하하 주인형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